정말 선아씨 고르고 싶은데 방송을 해야되니까 예능 때문에 FX의 빅토리아 자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 주원팀으로 빅토리아 팀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한 분이 오셔야죠 명은팀입니다 네 혼자 넘었습니다 얘들아 이리와 이리와 폭격적으로 현재 수확하러 괜찮아 괜찮아 일당배 우리가 쉬면 되지 알았지? 언니 나 너 손하는 줄 알았어 알았어 손이 진짜 뒷모습 손이랑 똑같아 싱글을 100% 뒷모습? 응 깜짝 놀랐어 무슨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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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